모든 교황은 남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얘기. 안알람 4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근여시원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이 팟빵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 요니비똥님이라고 계세요. 네. 약사님. 현직 약사분이시죠. 제가 마물극장. 마물극장이 그거죠. 마사오님과 물뚝심송님이 영화 얘기하는 이 팟캐스트 방송에 공개방송에 제가 게스트로 나갔는데 요니비똥님이 나와계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거 보러? 마사오님 팬이세요. 원래. 아 어쩌다가. 요니비똥님이 저보고 생각보다는 머리카락이 있으시네요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생각하셨길래. 아니 그래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머리가 그렇게 그렇게 헐빈하진 않다. 이거는 요니비똥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반지하가 아니고 모발계의 옥탑방석식자다. 아니 근데 이거 생각하는 기준이 어딘지에 따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의 방송 듣는 저의 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작가 아무리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 조금 수시 없지 않겠느냐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은. 실제로 보시고 뭘 하시겠어요? 실제로 보고 홍작가 많이 심각하구나. 누구예요? 얇고 깜짝이야? 에브리데이. 에브리맨. 에브리 뭐야? 에브리원. 아니 얄팍한 작가님은 제가 두 번 뵀잖아요. 얄팍한 작가님한테 꼭 전해 주세요. 작가님도 이제 머지 않았다. 얄팍한 작가님 이상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스포를 잠깐 해 주자면 얄팍한 작가가 나의 영화 감상을 방해했다. 왜요? 나 이따 얘기해 줄게. 영화 시간에. 이따가 하는 걸로 그 얘기는? 빅뉴스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깨닫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더 빠지셨어요? 뒷머리가 없던가요? 야. 생각보다 심각하더라. 이 봐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제가 여러분 이 교주인 제가 이렇게 신도 여러분 핍박받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구글 검색창에 대선 진리교를 치면 말이죠. 대순 진리교로 수정이 돼서 나와요. 전 세계의 대선 진리교 신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개 타 종파에 밀려서 되겠는가? 이런 어떤 질타의 말씀을 교주로서 신도분들에게 드리고 싶고요. 시오님은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대표님이 편집하신다 그래서. 더 싸늘해. 맞아요. 더 무서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니 시오님은 이렇게 냉기를 깔아. 말로 못하니까 눈으로. 오늘 날씨도 추운데. 자 신도 여러분들의 분발이 필요하다. 편집되고 싶으면 박수를 쳐. 이건 음파가 커져가지고 내가 보여. 아 이거구나. 통치에 짜는데. 꿀팁 감사합니다. 편집만 해봐. 편집만 해봐. 일기장에 쓸 거야. 대표님이 편집했다. 이게 대순 진리교와 대순 진리교 자체가 교세 자체가 다른데. 그러니까요. 이건 뭐 대순 진리교는 땅도 있고 학교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건물도 있고. 본인은 뭐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사람밖에 없는데. 머리카락도 없잖아. 그러니까 검색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구글 창에서만큼은 대순 진리교를 이겨야지.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이 모수를 잡아서 이미 다 알고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알파고의 힘. 구글의 힘. 대단하다 구글. 저는 이세돌 편이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좀 뭐 한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 줄기 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사연. 이제 슬슬 시작을 할까요? 오늘의 사연. 첫 번째 사연이 굉장히 비범한 사연이고요. 처절한 사연입니다. 제목부터가 비범합니다. 실존주의를 위협하는 암내에 관하여. 그렇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실험실에 근무하고 계신 분인데요. 현실에서 부딪히는 철학과 삶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셨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다른 철학과 생각, 생활양식에 대해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죠 이분은. 그런데 평화로운 일상이 도전받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도의 산골 마을에서 온 연구원이 실험실에 들어오게 되면서 저의 존재, 가치관, 심지어 제가 악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말 지독한 암내. 정말 정말 지독합니다. 제가 코가 예민한 편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만 해도 저는 제 자리에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정말 맡으면 억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정말 심합니다. 냄새 측정기가 없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진지하게 저는 왜 보청기나 귀막에 안경 같은 감각기관의 보조장치들이 있는데 코막에 냄새 차단제는 없는가 하며 구글링에 빠져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로는 방법이 없더군요. 제 해결책으로 저는 인중에 매일 방향제 또는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냄새가 강한 데오도란트를 저의 목과 턱 주변에 보호막처럼 바르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그 향들이 저의 후각을 마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럼요. 두통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습니다. 진한 향을 계속 맡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머리 아파요 그러면. 제가 엄청 검색을 했는데 냄새가 심한 사람과 같이 일하는 법에 대해서는 연구 및 사례가 적더라고요. 사례가 하면서 사례 나올 뻔했어요. 이분이 과학자가 맞아. 이걸 꼭 기사나 이런 쪽으로 검색 안 하시고 분명히 논문 쪽으로 검색하시나 봐요. 너무 재밌으세요. 직접 말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절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직접 말하기는 힘들겠죠. 정말 일에 지장을 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될 아날람 애청자들을 위해서 이 비극을 공유하고 싶대요. 그리고 혹시 쌈박한 해결책이 있다면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마음을 이해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인종차로 하면 안 된다. 똘레랑스 이런 모든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암래에 제 가치관과 세계관이 흔들립니다. 나 이거 이해해. 이게 우리 방송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크게 웃을 일이 잘 없는데 이거 진짜 웃겨. 철학과 사상을 이기는 실존 암래 그리고 현실을 마주하는 법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실현은 암래로 왔지만 상사의 갈굼, 부조리들, 삶을 흔드는 현실 문제로부터 자신의 철학을 지키는 아날람 패널분들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글을 쓰는 오늘은 금요일 그 친구의 암래가 극을 치는 날이다. 글을 쓰기가 어렵네요. 요일에 따라 냄새의 그래디언트가 존재합니다. 암래가 적은 한국에 사는 여러분 부러워요. 자 이런 메일이고요. 또 이런 말. 그 친구가 착한데.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데 제가 마음속으로 아주 많이 미워합니다. 작은 예라면 부끄럽지만 저 혼자 은다시키는 거긴 한데 대화를 하거나 질문하는 상황에서 대답을 안 한다던가 처음 왔는데 물어보면 얘기하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냄새가 너무 괴로워서 모른다고 하고 안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쓰기 부끄럽지만 제가 너무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모습이 싫고 누군가를 싫어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연입니다. 참 또 좋은 분이세요. 그러게요.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걔만 미워할 수도 있는데 참 좋은 분이세요. 아 그냥 저 더러운 새끼 인도에서 와가지고 후진국에서 와가지고 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되게 나쁘다. 그럴 수 있지 왜요. 아니 아니 그래도 나쁘다. 괜치스 강만 먹어서 말이야 그냥 똥물 먹더니 똥냄새나 이 새끼 이러면서. 암네가 아니고 시체물 아니냐면요. 사연자분은. 그런데 그 고통의 근원을 싫어하는 건 사람의 본능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괴로운데 머리가 아픈데. 그러면 그 친구가 싫어지는 제 자신이 싫다. 그 사연자 자신을 싫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아 참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처절한 사연입니다. 이게 진짜 어떡하죠. 방법이 있긴 합니까 대표님. 이거는 이제 참 미국도 역시 뭐 그런 쪽에 답이 없는 게 이게 사람의 뭐를 지적하는 게 불편부당하다는 거는 그걸 갖고 그 사람에게 차별을 준다든가 그 사람은 어떤 소속된 사회나 공유된 어떤 구성원에서 배제시킨다 이런 거에 문제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방법에서 조금 더 같이 개선해 나가자라는 것과 같이 구분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냄새난다고 말하면 레이시스트다 라고 해버리면 이분의 경우는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룰이 정해지면 룰이 애초에 정해졌던 근원적인 사고에 대해서 가지는 않고. 룰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 룰만 지키는 거죠. 그냥 그 말 하지 말자. 그 말 안 하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중에 속으로 미국 사람도 여전히 사고 나잖아. 속으로 깜뚜기냐 뭐냐 히스페인이냐 뭐냐 다 하잖아. 그러니까 뭐겠어요. 말만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원래 서구 세계에서 냄새를 가지고 인종차별을 하는 못된 버릇이 있긴 했었죠. 대표적으로 스페인 사람들한테 양파 냄새 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마늘 냄새 나는 놈들.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냄새에 관해서 말하는 게 금기시된 그런 룰이 안목적 룰이 정해졌겠죠. 그리고 채취 자체가 동양인들보다는 좀 더 많이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좀 관대한 면이 확실히 이쪽보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얘기 나왔잖아요. 동양인 특히 이쪽 동북아 쪽 이쪽 사람들에게 안내 세포가 적다고 인사는 거였거나. 아시아 남자들이 가장 그 뭐지 메리트가 있는 게 내 몸에 내 채취가 안 나는 거라고. 되게 하찮다. 그런데 그게 실존 쪽 고민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저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는데 옆에 이제 흑인 아재가 참 인상 좋아 보이는 흑인 아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내가. 이렇게 흡할 때 있죠 사실. 앞내가 정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앞내 때문에 다른 칸에 그냥 가버리고 싶은데 그 티가 날까 봐. 티가 날까 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무례한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래 한 10분이면 목적지에 내리니까 참아야지 하고 참긴 참았어요. 그런데 그 10분도 괴로웠다고. 이미 또 왜 흑인이시면 그분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주변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간다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좀 이렇게 경원시하는 주변 공기 있잖아. 나라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또 어떤 도덕적 의무감 뭐 해서 버티고 내렸어. 버티고 내리는데 지하철 바깥에 고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 10분도 괴로웠는데 이분은 하루 종일.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거에 관련된 거 재미있는 얘기했잖아요. 서장호 선수가 국가대표전 시절에. 외국 선수 하는데 자기는 센터니까 그 골밑에서 바로 몸싸움을 하잖아. 암내가 너무 거기서 땀까지 흘리잖아. 게다가 또 왜 센터는 수비하려고 손을 들어야 되잖아. 각자 다 손을 들고 있잖아. 손을 들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게다가 또 왜 그분 요즘 텔레전도 나와서 아시면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잖아요. 오죽해겠어요. 그분의 괴로움은 다른 사람이 암내를 맞고 느꼈던 괴로움보다 더 했겠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다. 밀착 암내잖아. 그러니까. 너무 밀착해서 그 암내나는 땀을 자기 몸에 바르면서 그걸. 내 몸에 냄새가. 그러면 서장호 씨는 농구를 하면서 자기만의 또 다른 고독한 투쟁을. 그럼요. 엄청난 투쟁을 하신 거죠. 그렇죠. 구조주의로 가면 계열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계열을 동시에 투쟁을 하신 건데. 그런데 비슷하게 그랬을 것 같은 거지. 왜냐하면 손을 들고 그랬으면. 왜 흡하면서 점프를 해서 슛을 할 때 순간 그 흡할 때 냄새 딱 들어간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꼴이 노꼴이 되고. 있겠죠.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복싱에서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숨 한 번 잘 먹으면 다운 당하고 그래요. 서장호 씨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복금 센터가 되셨는데 이분은 지금 국복급 연구원이야. 어떻게요? 그런데 이분은 일단은 저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사람이 서로 모르는 문화가 충돌하는 순간의 어떤 지점이니까. 그것이 이제 공유가 서로가 되면 나중에는 예를 들어 동양인은 생각보다 우리 같은 경우는 마늘을 많이 모르니까 마늘 냄새가 난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 박찬호 선수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공유가 되니까 서로 갔을 때 어떤 조심한다는 거죠. 데오도란트도 그래서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게 공유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맞닥뜨린 일종의 뭐랄까 선구자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인도 시골 출신이 미국의 연구원으로 올 정도면 얼마나 그 시골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시골에서 정말 수제였을 거 아니야. 똑똑한. 옛날에 우리나라 60, 70년대 어디 누구 미국 간다 공부하러. 그러면은 뭐 동네 플래카드 볼 거. 그런데 와가지고 압래 소리 들으면 그 생각을 하니 이 사연자분도 압래 얘기할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 미안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일단 친해져서. 친해져야 돼요. 일단 친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안 친해지면 그 사람이 더 미워지거든. 네. 그런데 친해지면. 힘드시겠지만 친해지셔야 돼요. 친해진 다음에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친해지면은 기회가 생겨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의외로 뭐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으나. 유호하게 좋게 말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생겨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저 어릴 때만 해도 남자애들은 대학교 초기에 자취를 하면 잘 안 씻는단 말이야. 뭐 아실 거예요. 어린 남자들은 그래요. 그냥 와서 뭐 집에 막 학교 돌아가서 와도 그냥 발도 안 따고 그냥 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그러다가도 이제 어떤 여러 문화가 다른 친구들이 있잖아요. 씻고 자는 친구도 있고 깨끗하고 발 안 닦고 침대에 올라오지 마라든가 뭐 나 네 방에서 하루 자고 갈게. 아가도 꺼져 이러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충돌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도 어떤 뭐 개선이 되거나 혹은 서로 개악이 되든가 뭐 하는데. 계약 싫다. 보통은 계약이 되죠. 보통은 계약도 아닌데 개선도 돼요. 여러모로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남자들끼리는 오히려 쉬운 부분도 있어요. 냄새나 이 새끼야 이런 말을 남자들은 좀 자연스럽게 하는 문화다 보니까. 저는 며칠 전에 우연히 이제 만난 지인분이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좀 오래 하다가 오셨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던 게 아닌데 우연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자기가 좀 친했던 친구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얘가 채취가 좀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흡해야 되는. 그런데 좀 대표님 말씀처럼 좀 친하니까 좀 친한 사이에 두고 얘기를 했대요. 혹시 나한테 그냥 너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들지 말고 나도 기분 안 나쁠 테니까 혹시 나한테 마늘 냄새 나니? 동양인들 냄새 나니? 내가 나도 모르게 관리가 안 돼서 너를 혹시 불편하게 하고 있니?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대화가 물고가 터져서 사실은 근데 너 조금 채취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되게 좋게 얘기하면서 데오드란트를 선물해 줬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분이 이제 거기도 다양한 인종이 유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도나 아니면 이런 데서 오신 분들 중에서 매일 씻지 않는 분이 많대요. 그런데 이게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샤워하는 것 자체를 좀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깨우치게 하려면 친해져야 된다 먼저.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인권침해가 되는 거는 완전히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너 냄새 나니까 씻어 이 새끼야 이러면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런데 좀 친한 사이가 되면은 좀 기분 아플 수 있는 얘기도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입장받고 생각하면 막막할 것 같긴 해요. 그 말을 꺼내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또 의외로 본인이 쉽게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방송에서 꾸준히 얘기해온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 여혐이라든가 어떤 남을 배제하려는 게시판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 게 이런 순간인 거죠. 최대한 친해져라는 것도 방법의 한 방편으로 사람과 온건하게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 오히려 그런 얘기를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뭔가 바라는 모습이라는 걸 얘기할 기회가 더 생겨요. 그런데 이제 사실 사람이랑 안 가까워지고 또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그 사람과 더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얘기를 할 어떤 여지가 없어지니까 그럼 마지막에 궁극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 얘기할 포인트만 꺼내잖아요. 너 냄새 나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포인트만 꺼내면 그건 그냥 이제 모욕적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거랑 똑같아. 그냥 너 한남이야. 아빠 너무 고나리질이에요. 뭐 그런 얘기랑 똑같은데. 말 자체야 맞지. 우리 한남 맞지. 한국 남자잖아. 그리고 너 너무 맨스플린 심해인데 이것들이 이제 좀 그 사이에 온건한 사이에서 좀 가까워진 상태에서 유효하게 서로 접근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긍정. 이게 왜냐하면 잘 먹히면 그게 바로 흔히만한 긍정적인 효과잖아요. 영향인 거고. 안 되면 레이시스트인데 지금 이건 레이시스트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 분은 지금 죽겠다는데 솔직히 냄새는 소리보단. 막을 수가 없잖아요. 소리보단 덜하지만 이것도 막을 수가 없긴 매한가지거든.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실험실의 다른 동료분들도 눈치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 제가 봤을 때 그 지인분이 그 얘기도 했었어요. 모두가 다 다시 그 마음인데 누군가 한 명이 얘기해 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다른 의미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게 이제 그런 행태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째는 일단 그 행태가 비열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맞아요. 나만 내가 좋은 사람 될 걸 있으려고. 둘째는 온건해지지 않고 이 마음속에 이분도 지금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뭔가 움트잖아. 이 움트에 막 싹트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해지면서 맞는 암내는 넘어야 할 장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게 정말 위험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방울을 달려도 되잖아. 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냄새의 길을 그쪽에 먼저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김치와 마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싸대기로 던져요? 아니 김치와 마늘을 맨날 먹고. 여기서도 김치 싸대기로. 내 머리. 한국에서 공수해드릴까요? 아니 뭐 도시락 그리고 김치 라겐락 통 그냥 열어놓고 그래서 인도인 후배분이 먼저 말해 제발 플리즈 그 냄새 좀 이런 말을 먼저 하게 만든다. 어떻습니까 저의 작전이. 그런데 나는 그분이 직접 뭔가 말을 유도하게 한다는 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니. 그리고 순박하고 이렇게 사람 좋은 인도 청년이 퍽이나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기약 없는 반응이니까 좀 그래. 할 때까지 괴롭게 만들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왜 우리 어릴 때 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연구실에 새로 사람들 들어왔고 하니까 친하게 지낼 겸 많이 또 하실래요? 이러면서 해서 목욕용품 있잖아요. 베스용품이랑 데오더란트를 선물로 주는 거지. 누가 준지 모르게. 일단 친해지시는 게 저 생각에는 이분의 일단 정신건강에 좋고 친해지면 얘기할 기회가 생긴다. 이게 저는 그다음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는 친하려면 목욕을 같이 가야 된다면 사우나를 씻겨놓고 데오더란트를 내가 직접 발라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건 오바고요. 왜요? 아니 왜 그럴 수 있지. 왜요? 시온님 상상은 참 자주 비애스러운 걸로 이렇게 좀 가는데. 저는 그쪽으로는 안 갔는데요. 모구장 가서 뭐 하시길래요? 어허. 제가. 뭐 하시나 본데? 제가 집안 어른들한테 우리 집에 왜 양반이냐고 증거를 대라고 할 때마다 그 어르신들이 좀 대답하다 막히면 어허. 그걸 하고 싶어졌어요. 내가 어른들의 마음을 지금 깨달았어. 그런데 그거 있대. 왜냐하면 저기 어디서 들었지? 황경희 씨가 얘기했는 걸 들은 것 같은데. 뭐냐면 굴비에서 나오는 그 시큼한 냄새가 외국인들은 그걸 시체 썩는 냄새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한대요. 그 시큼한 게. 왜냐하면 그 내장이. 생굴비? 그렇죠. 생굴비. 왜냐하면 그게 바람에 말리는 건데 내장을 그대로 안 바르고 발리다가 그 내장이 안에서 되는 그 냄새인데. 시체 썩는 건 맞네요. 그렇죠. 이제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인지하고. 그치 굴비도 시체지 걔네도.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한국에는 그거를 그닥 어떤 그런 식의 기호로 인지를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맛있게 먹는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뭔지를 알면 중요한 거라. 분명히 이 얘기도 아마 그 접점에서 자기 딴에는 비싼 굴비라고 줬는데 안 먹는 외국인한테 혹은 역정을 내거나. 혹은 물어보고 집요하게 물어보거나 해서 그 사람이 이거 말하면 레이시스트인 것 같아 하면서 그 마음을 참고 말한 누군가가 맨 먼저 커밍아웃한 어떤 외국인이 있었겠지. 나한테는 사실 정말 미안하지만 이게 그런 느낌의 냄새야. 홀리 쉣. 비슷한 게 참기름. 참기름도 그래? 캐나다하고 북미 쪽에서 미국 북미 쪽에서는 참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 먹으면 세상에 이렇게 고소한 오일이 다 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극혐인 사람들도 의외로 있대요. 그 기호로 어떤 기호로 인식하냐면 스컹크 냄새와 묘한 유사성이 있대요. 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그런가 그럴 것도 같다라고 하는 지점인데 그렇게 기호로 이 뇌가 인식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극혐이 되는 게. 그것처럼 깻잎도 우리는 되게 향인데 고수처럼 느끼는 외국인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깻잎이 고수보다 사실 더 강하지. 가장 흔한 게 왜 오이 못 드시는 분 있잖아 향기 때문에. 있더라고요. 오이. 그래서 오이 관련 비슷한 계열은 다 안 먹어요. 멜론 이런 것까지 다 안 먹어요. 참외 이런 것까지. 약간 물비린데 나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오이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대학생 때. 그러고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때. 자취방에 오이비누 선물을 줬다가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가. 내 몸에서 오이 냄새나. 왜냐하면 화장실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이냄새 비누 냄새가 차 있으니까 화장실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그럴만하네요. 그래서 오이비누를 치우고 다른 걸로. 옛날에 그래서 오이소주 오이비누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는 사람의 기호의 문제이긴 한데. 맞아요. 어쨌든 간에. 친해집시다. 저도요. 사람을 냄새 때문은 아니지만 뭔가 나랑 뭔가 달라서 이분처럼 정말 미워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개 잘못이 아니거든. 그리고 나랑 개랑 좀 친해지면 어떻게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문제인데. 이게 개가 처음에 이분을 치면 냄새가 나니까 가까이 하기 싫고. 가까이 있으니까 난 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격체로 생각이 잘 안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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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심각 쓰시기도 싫고. 나한테 피해주는 어떤 것이야. 어떤 것이다 보니까 미워. 미운데 인격체로 생각 안 하니까 마음껏 미워해도 되는 느낌인 거 있잖아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니까. 어. 참스럽게. 왜냐하면 우리 로버트 만화 같은 거 볼 때 악당처럼 생각되는. 그냥 마음껏 미워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진원지가. 그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잘 생각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분처럼 이분도 정말 전형적인 게 저도 그랬어요. 말 대꾸 안 해주고 퉁명스럽게 뭔데 뭐 이러고 싫다고 막 이랬는데 생각해보면 그럴 건 아니었는데 반성합니다. 네. 이렇게 또 갑자기 대표님 반성회장이. 아니 그런데 대표님 감각적 고통에 대항하는 법은 솔직히 저도 모르겠거든요. 사람이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러잖아요. 감각이 괴롭힘 당하는데 정신을 평화롭게 유지할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비폭력이 인도에서 나온 건가요. 이게 무슨 개들이냐. 간디의 생각이 나 갑자기 또 스피노자 때처럼 또 이해가 됐다. 되는 얘기를 합시다. 되는 얘기를. 나 이해가. 이해가. 어떡할 거야. 이해 가요. 하지 마. 정치적으로 물러를 못하는 인간들 같으니. 나만 인종차별주의자. 우리만 더러워. 우리만 나빠. 맞아요. 저는 저만 착해요. 그렇네요. 대표님 저번 시간부터 대표님과 저만 더럽고. 나쁘네요. 우리만 더러워. 좋겠다. 더럽고 나쁜 사람이래요. 방송에서. 좋지는 않고요. 불안폰은 내 진구. 좋지는 않고요. 그냥 뭐 제가 인내하는 거죠. 그래도 진짜 빠고 오네요. 느낌이 오죠. 저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향수 외국인분들 머스크 향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냄새가. 난 그것도 머리 아프더라고. 향이 세니까 센 걸로 덮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저도 남자 화장품 아니면 여성 화장품을 쓰는데. 왜냐하면 여성 화장품 남성 화장품은. 머스크 향이 많아요. 특히. 향 적은 걸 잘 안 파는데. 여성 화장품 중에는 향 거의 없는 것도 많거든요. 쓰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이게 지금 이런 말 없지만 오리지널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농축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희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남의 몸에서 나는 데오도란트의 그것도 아니고 자기 목에 바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발라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내가 바르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화학 암호를 치신 건데. 화학 쉴드를 치신 건데. 이게 확실히 체취가요. 체모도 정리하고 몸에. 특히 몸에 털 많을수록 냄새 많이 나잖아요. 원래 냄새도 있지만. 체모 정리하고 샤워 매일 하고 데오도란트 이런 거 하고 하면 좀 반이 줄어요. 확실히. 많이 준다 그랬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닿는 수밖에 없다. 같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우리는 한국에선 친해지려면 사우나를 가야 된다. 그리고 왁싱을 받아라. 그렇다. 전신왁싱 내가 해준다. 아무래도 이 연구실 전체에서 동북아시아 출신이신 사연자분이 가장 괴로울 확률이 높아요. 배고픈 자가 문을 두드린다고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군가 달아야 한다면 가장 괴로운 사연자분이 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일단은 뭐 목마르는 우물 판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었죠. 이런 상황과 같은 삶을 위협하는 현실의 문제로부터 자신의 철학을 지키는 아날람 패널분들의 방법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하셨는데 도망가는 건 불편하지만 도움이 된다. 저희들의 철학입니다. 혹은 쓰루. 너는 지져라. 솔직히 좀. 자 시호님은 쓰루패스. 그다음에 대표님은 지론이 있죠. 한참만 본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저는 도망가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못 참을 경우에는 옳지는 않은데요. 쫓아내요. 솔직히 말하면. 가버렸. 저는 정말 못 참겠으면 너가 살거나 내가 사는 방법밖에 없다.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못 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거지 뭐 이런 거. 행동거지도 뭐 그런 거. 내가 이 사람과 지금 이 공간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된다. 그럼 쟤를 이 회사를 관두게 해야지. 저는 그냥 쓰루예요. 그러니까 시호님은 부생물 취급. 저는 좀 노력을 해본 후에 이게 안 통한 사람이다. 그러면 저희가 쓰루. 쓰루. 대표님은 어쨌든 최대한 할 때까지 한 다음에 안 되면 결착을 본다. 할 때까지는 해봐야죠. 서로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저는 쓰루. 부정된 결론인 거죠. 원래는 할 때까지 안 하고 바로 참을 수 없어. 꺼져. 바로 좋은 얘기였어. 역치야 역치. 바로 냄새 나자마자. 울은숨도 끝. 죽어. 해도 전 한 번 더. 그러면 안 된다. 나이가 드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으니. 그런데 이제 결착은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너 아니면 나 죽자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까 고양이 목에 방울 건진다고 하셨잖아요. 의외로 그런 행동하기가 쉽더라고. 쉬운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유보하잖아요. 유보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터져요. 마지막에 고성을 지르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터지지. 저는 혹은 그냥 제가 관두는 것 같아요. 뭐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그런데 나를 이 사람이 일부러 불쾌하게 무슨 정치질을 해서 그런 게 아닌 이상 사실 이런 문제는 남한테 무슨 결착을 보려고 달려들지는 않는 편인데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제가 아직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지면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 맞아요. 그 길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길이 보여요. 유해지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유해지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온화하게 쓰기 위해서 한 그런 방법을 공수하다 보면 친해지든 선물을 주든 뭐든 하다 보면 그런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전신 왁신권. 저는 어른들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꼬마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도 있더라. 살아보신 분들의 어떤 그런 현명한 답도 있더라.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친구들한테 특히 저의 베프한테 항상 타박을 들었던 게 너는 타인에게 무관심하다라는 얘기였어요. 저희도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당신들의 말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작가님한테 했는데 작가님 남한테 관심 없다고 타인에게 넌 남한테 참 관심 없고 그냥 해피한 것도 아니고 짜증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관심한 상태로 그냥 어떻게 보면 너 어떨 때 보면 파충류 같다. 이런 식의 말을 들었는데 이구아나 좀 예쁜 파충류 없나? 이구아나 아니 아니 좀 예쁜 파충류 없어요? 등 밑에서 졸아봐요. 개들이면 이렇게 웃기지 이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나한테 원래 온기가 없는데 온기를 좀 일부러라도 입혀볼까라고 좀 시도를 최근에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우리한테 왜 안 해요? 네? 우리한테 왜 안 해요? 할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는 사람 아닌가 봐. 할 생각이 없어요. 아직은 할 생각이 없어요. 대선진리교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보고 결정하려고 계속 하지 마요. 이거 편집하세요. 대표님. 우리한테 정적이야. 아니 이게 좀 너무 처절한 실존적인 고민이다 보니까 정적이 오네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방울 다는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방울을 다는 걸 고양이를 사냥해서 어거지로 그냥 대롱대롱 매달아서 다는 방법도 있지만 고양이랑 친해져서 다는 방법도 있잖아요. 탈긴 달아야지. 그 십자가를 매실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결국은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진짜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질을 해서 다른 사람이 하기. 뒤에서 술을 써서. 누가 봐도 영국에서 온 것 같은 저기 루니같이 생긴 영국인 출신 백인을 하나 꼬셔가지고 영국인 노예상과 뭐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남자애를 희생하는 거야. 걔를 레이시스트로 만든 다음에 걔가 냄새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하면서 내가 안 말렸으면 얘 벌써 여기 총 들고 와서 우리 다 학살했다. 둘 중에 하나는 관둬야 된다 하면서 그 백인을 관두게 하면서 인도인은 씻게 만드는 그래서 본인은 평화를 찾고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뭔가 이런 아삭한 찾아보면 있대. 아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선조 중에 동인도 회사에 근무했었던 사람이 지키 후손을 찾아가지고 내가 인도인을 또 잡으러 왔다 말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옛날에. 자기 손을 안 쓰는데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해당 타겟이 될 사람들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술 써서. 그거를 역사상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스탈린이죠. 스탈린도 잘했고 미국도 잘했고 영국도 잘했고 우리 사근만 해도 많이 나와. 솔직히 영국이 인도 가서 한 게 이거였잖아. 이런 방법을 쓰실 것 같지는 않고요. 농담이고요. 저희가 A부터 Z까지 다 이 사안에 관련돼서 사악한 것부터 가장 온건한 방법까지. 그리고 또 방법 하나 생각났어. 뭔데요? 분노도 저장애나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막 냄새를 촉발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 평소엔 좋은 사람이고 이중인격이 있는 척하는 거지. 아니 의미 없는 거 다 아는데 뭐. 왜 그런 자기 커리어에 문제가 될 만한 사연을 만드나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알렉스일 때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되잖아. 이 사람 이 분의 앞으로 커리어는 어떻게 해요? 누가 이 사람과 논문을 내고 싶어 하며. 왜 그렇게까지 연구를 앞날을 망쳐가면서 연극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앞날을 망쳐야지. 제가 냄새에서의 탈출만 생각하고 사연자분의 삶을 생각하지 않았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느낌은 거의 들어가서 차라리 총 땡겨라 이거잖아 지금. 총기 난사 사건처럼 그냥 쏴 죽여버리고 이 얘기 차니까. 그거는 제가 아니고 알렉스가 있는데요. 이거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친해져서 이야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거예요. 그게 베스트다. 네 베스트는 정말 이거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신 왁싱권을 선물로 주면서 데오드란트와 베스용품을. 전신 왁싱. 왜 이렇게 왁싱이야 아까부터. 아니 채취가 진짜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채모가 채취를 붙잡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겨드랑이나 이럴 때. 그 땀샘이나 이렇게 채모가 나오는 그 모공에서 냄새가 더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 이제 근대 서양 근세 서양에서는 유럽이죠. 채취 앞내를 섹시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기호였던 거지 그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데오드란트의 문제가 아니라 샤워 및 그 사람의 빨래. 옷을 몇 번을 갈아입고 어느 정도 타이밍에 옷을 갈아입고 빨래를 하느냐. 그런 루틴에 대한 것까지 전반적인 문제라서 사실 오늘 내가 샤워한다고 해도 어제. 일주일에 입은 옷 입어버리면 똑같다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를 선진 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식민주의 사건 같고. 그냥 같은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지내는 곳에서의 어떤 일종의 에티켓? 양해? 양해를 구한다 정도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친해지는. 청결도를 유지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 친해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더 가까운 머리 상태의 앞내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그렇죠. 어차피 맞는 거. 냄새뿐만 아니라 기타 생활 문화적인 것에서도 늘 오는 거니까. 이게 왜냐하면 난 사실 냄새뿐만 아니라 왜 사실 하다못해 그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해서. 남자 직원들만 많은데 여성 직원이 특히 어린 여성 직원이 들어가면 남자들이 맨날 자기는 딴 거 먹고 싶은데 순댓국 먹으러 가고 뭐 먹어간다. 사실 그런 것도.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말 못하고 끙끙대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마음속에 그 사람들 다 한남충대는 거잖아요. 감히 다 믿거든. 감히 와서 한남충대잖아요. 한 번을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말이야. 맨날 그 놈의 국먹고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만큼 하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두 번째 사연이 좀 깊습니다. 가족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는 올해 스무살이 된 학생이자 아날람의 오래된 팬입니다. 아날람의 오래된 팬이에요. 그러면 거의 처음부터 들으셨다는 얘기인데. 고3 스트레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탈모 고민으로 듣는 팟캐스트라고 해서 같이 듣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유익해요. 과연 미래가 밝은 학생이 아닌가. 아날람의 팬이라면 미래가 밝다. 이제 대선진리교회도 입교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날람이 시작할 당시에는 이분이 고3이었기 때문에 사연을 못 보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분의 사연은 인간관계를 끊어야 될까 말까 하는 바로 그거예요. 특히 비난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족 간의 단절에 관한 고민이거든요. 이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7살까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대요. 기억으로는 5살 때까지는 아예 부모님의 기억이 없다고 하고. 7살 때까지 합쳐서 한 두세 번 정도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하는데. 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문제로 부모님과 살게 됐다 그래요. 부모님이 있었던 거죠.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로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러고. 집에는 또 6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뚱 맞은 거지 다.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어색해서 방 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게 어린 시절의 이미지래요. 모든 것에 적응하지 못했고. 9살 때 부모님과 함께 산 지 1년 만에 외할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분은 많이 충격을 받으셨죠. 왜냐하면 외할머니가 더 엄마 같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알코올 중독이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이 사연자한테 큰 애정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어릴 때부터 너를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낳게 되었다. 임신 당시 별로 먹지도 않아 만사까지 임신한 티도 안 났다.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나쁜 말까지 어린 사연자한테 들려줬다 그래요. 별로 오빠에 비해서는 소중한 자녀가 아니었던 것 같죠 아무래도. 아니니까 안 데리고 사셨겠죠. 낳자마자 할머니 손에 보냈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하고는 가까워질 수 없었고. 맞벌이를 또 부모님 하셨다 보니까 항상 바쁜 오빠와 같이 혼자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그런 외로운 시절을 또 보내게 됐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사춘기 또 집안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거의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사는 곳이 티케라 그래요. 티케이는 대구 경북이죠. 고3 당시 사연자는 영화과를 진학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다 그래요. 정확하게 발음해야 됩니다. 영화과입니다. 이거를 잘못 말해서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 아버지가 영어과인 줄 알고. 내 가라. 우리 과 이름을 보고 기겁을 하셨다는. 잘못 발음할 것을 사연자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어쨌든 부모님이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했고 또 사연자도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절대 서울로 올라가면 안 되고 그냥 여기 남으라는 그런 명령. 그래서 석 달을 설득하고 울고 불고 잠 못 자는 시간을 보냈는데 원서 접수 기간은 다가오고 정말 숨이 막혔다 그래요. 그랬겠죠.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되고 또 외할아버지께서 사연자 앞으로 남겨주신 천몇백만 원 되는 돈이 있었대요. 이 돈을 사용해서 서울로 올라갈 수 있죠 사실은. 알바하고 이러면 올라가겠다고 했지만 이제 되돌아오는 말이 넌 이기적이다. 어떻게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꼭 바득바득 가야겠냐라는 식으로 사연자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오빠까지 포함해서 온 가족의 저주를 받다시피 했답니다. 오빠까지? 오빠도. 선생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원서만은 쓰게 됐는데 계속 집안에 압박이 있고 결국은 그간의 우울증 플러스 입시 스트레스가 겹쳐가지고 이제 들어 누운 거죠. 수능을 한 달 앞두고 학교를 이제 못 나갔대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집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의욕 상실 상태가 된 거죠. 꿈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하루 종일 잠만 자면서 무기력증에 걸려서 지내다가 다행히 수업일 수는 넘겨서 졸업은 했는데 그냥 수시성적으로 지역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학과 특성상 일찍 취업이 될 것 같아서 돈을 빨리 벌어서 부모님 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에서는 마음 편하대요. 새해가 되고 오시면서 알바도 하고 지내고 있는 상태고요.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 다시 힘을 내보려고 약을 끊고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원망스럽고 너무나 도망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가끔 농단처럼 하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요. 결혼 전까지는 가족을 위해 물질적으로는 도우면서 살라는 말도 한다 그러고. 진심이실 겁니다. 취업하면 용돈을 얼마를 줄 거냐고 계속 물어본다 그래요. 진심이십니다 이거. 그런가요? 네. 자립이 가능한 이유가 되어서까지 부모와 함께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요. 절대 안 놔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저도 이만하면 많이 참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오빠 역시 진앙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남아 있으라면서 사연자 편을 들어주진 않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대요. 정말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가족 얘기나 자신의 상황 마음을 오빠와 함께 얘기해볼까 했지만 서로 그런 얘기하는 사이도 아니라 그러고. 그냥 잘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는데. 그런데 또 오빠는 중국 유학도 갔다 왔다 그래요? 오빠잖아요. 남자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오빠에 대해서는 중국 유학도 갔다 올 수가 있는 집안인데. 사연자는 지역에 좀 실용적인 대학에 입학을 해서 부모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약간 좀 차별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영화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기회가 생기면 꼭 다시 공부할 예정입니다. 아직 너무 어리고 어떤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그 천몇백 하는 돈 있잖아요. 일단 이거 꼭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남아 있을까요 이거? 남아 있어야죠. 어차피 이제 성인 됐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해서 못 건드리게 해놔야죠. 아니 이건 예전에 돌아가실 때 남겨주셨다 하니까 제 생각에는 안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아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 갖고 가면 서울 가면 되지 않냐고 했을 때. 못 주니까. 그래서 이기적이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만 생각한다. 그 돈을 우리 가족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썼는데 그걸 너의 개인적 용도로만 쓰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제 아마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정신과 약을 먹는 상태. 이 상태가 먹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포기한 패배 상태고 끊은 상태가 다시 일어서는 상태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약은 좋아지려고 먹는 거잖아요. 감기 같은 거잖아요. 감기 들리면 약 먹고 좋아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마음의 상처도 약을 드시고 좋아지는 게 자기 자신한테 더 좋은 거잖아요. 실용적으로. 굳이 이런 식으로 약을 먹는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돈은 정말 저희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해드릴 말씀이 없는 게. 일단 그냥 사실은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을 놓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 돈은 내가 봤을 때. 이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부모님들께서 저의 응당한 제가 받은 유산을 유용하셨다. 그 지점은 분명히 그 도장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제가 됐을까요? 중간에 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그거는 정말 딱 돌아서고 나올 때 그냥 말만 하고 나오면 되는 얘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사연을 들었을 때 마음도 안 좋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가슴이 아프긴 한데 약간 다른 생각도 들긴 해요. 어떤요? 저는 이제 방금 생각하는 사고 체계 자체가 이 돈같이 이렇게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듯이. 왜냐하면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 가족과 유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낯선 사람이죠. 네. 낯선 사람들과 동거를 하며 지낸 건데. 그 와중에서 제 생각에는 물론 부모의 양육의 의무가 더 큰 것도 있고 부모가 좀 더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어떤 관계 속에서 그거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글만 봤을 때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분이 대구라서 여성이라서 무슨 남전여배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일단은 관계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사실 아주 중립적으로 보자면 이분의 사연은 제가 100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만약에 이걸 다른 방식으로 들어봤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뭐랄까 학교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집을 좀 도와달라든가 뭐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니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다른 온도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거나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사실 그것까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게도 말할 수도 있고 유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말하면 다 싫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분도 왜 여기 써있지만 말도 안 하고 되게 조용한 사람인 것처럼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거기서 좀 단서가 생겼던 게 제 느낌은 그거예요. 가족이 예를 들어 아예 이 사람을 뭐 학대하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무슨 뭐 앵벌이를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학교도 보내고 대학을 보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라면 투자겠지만 그런 비용을 들리실 생각 정도까지의 여지는 있으신 분이니 그러면 이 사람들과도 너무 담을 쌓으신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20살 20대니까 10대 때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거 한 번 일단 먼저 그걸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좌절된다는 건 억울하고 힘든 일인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돈 얘기도 했지만 아마도 그것도 없을 확률이 높고. 그런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라면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빨리 졸업해서 빨리 취직해서 여유작용을 만든다? 그럼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전 사연에서 봤지만 뭐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죄책감? 의무? 제가 누누 얘기했지만. 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 말 앞서 말했던 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혹은 너무나도 담을 쌓아서 그 사람들을 좀 너무 다른 사람 나보다 너무 다른 타자 나를 이해를 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보다 더 타인. 으로만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기에는 이분이 이분들의 부모가 보편적으로 적당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못한 부모들 많거든요. 이분이 묘사한 거의 느낌 정서적으로 봤을 때 실제 행동 양태가? 시호님 그럼 tk에서는 이 정도면 어떤 겁니까? 이 정도면 그림이 딱 나올 정도의 어떤 전형성이 있는 겁니까? 평이하네요. 평이하다. tk 기준에서. 문제는 이분 20살이잖아요. 그런데 저 때도 그랬던 게 아직도 똑같나라는 생각에 저는 그 점에 참 가슴이 깝깝하네요. 지금쯤엔 좀 천지가 좀 바뀌었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딸이 약간 사연 내용에 따르면 메일 내용에 따르면 약간 이 집안은 딸을 좀 가족의 부속물이나 부모님의 어떤 소유물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들과는 좀 대접이 다른 것 같은데.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서울래기로서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대구 경북.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남녀차별하고 좀 유교적이고 딸에게 아들보다 지원 안 하고 이런 거는 그냥 문화적인 인습이라고 생각하고 제2의 영역에는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딸보다 투자를 안 했어. 그런데 마침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더 잘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더 잘 될 수 있는 딸을 굳이 좌절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 뭘 위해서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거는 부모들 자신의 이익에도 반대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구 경북 출신의 여성들이 제가 어렸을 때 이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안 믿으셨잖아요. 제가 얘기했을 때도. 왜 뻥을 치지. 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기정 유전자의 법칙조차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배신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을 본 적 있냐면 의대 합격을 했는데 부모가 반대해서 도문제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의사 되고 나서 학자금 대출 갚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한다 그랬어. 그런데 부모가 반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감이 의사가 되냐는 식으로. 부모가 반대해가지고 의사가 못된 대구 출신 여성분들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자 생각해봐요. 딸이 잘 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유리한 남자를 만날 가능성도 높아지죠. 통상적으로. 그러면 후손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물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번성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냥 딸을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착취를 한다고 해도 더 잘 되는 편이 유리하잖아. 심지어 이런 식으로 비정하게 말해도. 그런데 왜 이럴까. 이게 나한테는 미스테리였다는 거지. 제 친구의 경우에는 위로 오빠가 있어요. 그런데 오빠가 공부에 뜻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나중에 제 친구가 더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걔네 어머님이 대학 가는 걸 엄청나게 반대했었어요. 네가 감히 너네 오빠보다 학력이 높아지냐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네가 감히. 너네 오빠를 네가 얼마나 깔보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인지. 이 비슷한 예인데. 대구 출신 분한테 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딸하고 사위가 갈등을 하잖아요. 사위 편을 든대요. 그건 좀 다른 맥락이죠. 다른 맥락인가. 저는 조금 좀 쨍했던 게 딸이 자기 아들만 못한 거야. 이해를 한다손 치자 이거야. 그런데 남의 아들 편을 드는 건 이건 유전자 배신 아니냐는 생각까지 나는 이제 들었다는 거죠. 결혼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딸이 시집을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시집을 가면은 뭐 이걸 좀 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인질 효과입니다. 그렇지. 저 집에 가 있기 때문에. 사위한테 잘해줘야. 사위 편이나 그댁이 사돈어른 편을 드는 게 장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지. 아 미움을 덜 받아서. 그렇죠. 장기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유전자적으로 있는 게 왜 흔히 말하는 세상 모든 외가 쪽 사람들은 애가 나오자마자 다 아빠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얘기했듯이.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맥락이 다르고 나는 오히려. 아니. 그런데 내가 들은 얘는. 그런데 그 맥락도 있는데 아예 그냥 정말로. 대표님 인질 효과 말씀은 완전히 이해한다니까. 맞아요. 맞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남편 자체가 좀 아주 나쁜 남편 있죠. 그렇죠. 손찌검도 한다든가 바람도 핀다든가 이때도 사위 편을 든다는 얘기에서 이건 유전자 배신이다라는 생각을 난 든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때리고 학대하고 막 그러는데도 사위 편을 든다. 그런데 그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대든 거예요. 그거는 못 보고 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 딸한테 그러는 건 상관없는데 어른 남자에게 대드는 순간 네 새끼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대표님 손찌검 매일 맞고 사는 것까지는 아니잖아. 그런데 원래는 이제 그 얘기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는 되는 게 두 가지 면에서. 원래는 이제 그런 류의 고루하신 어른들은 적어도 딸 여자가 비혼인 상태를 굉장히 못 견뎌 하더라고요. 마치 저기 거실에 개가 싸놓은 똥같은 생각하는 거야. 저거 치워야 되는데 저거 치워야 된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급기분이 나쁘지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맞아요. 그런데. 그거 빨리 닦아야지. 아니 문자 그대로 딸내미 치운다는 표현을 실제 쓰잖아요. 그렇죠. 아니 거실에 개가 싸놓은 거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저거 빨리 치우라고 저거 이러잖아요. 그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그분에게는 애가 맞으면서도 그 남자랑 맞고 잘 사는 게 이혼을 하는 것보다 나은 거야. 결혼을 했다라는 상태로 굉장히 스테이블한 안정된 상태로. 치워졌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있고 결혼이라는 상태로 굉장히 무슨 그런 상태로 보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그게 노이해. 제가 서울래기로서 진짜 노이해. 서울래기라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다 이해 못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홍 작가님은 남의 상황에 크게 관심이 좀 없기 때문에 그걸 공감을 덜한다고 봐요. 아니요. 저는 이제 여동생 혹은 누나가 있는 친구들이 내내 많았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친구들 뭐 이제 사귀잖아. 사귀는데 그래서 오빠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말린다? 그런 건 전혀 상상도 해본 적 없고. 약허가면서 그런 친구 그런 집은 없었다. 적어도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제가 나이 먹고 이제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들 대구경부에서 올라오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안 믿다가 이 tk지역 출신들은 그걸 디폴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런데 홍 작가님은 아마. 그래서 진짠가보다 난 그랬지. 그게 이제 근대화된 과정에서 경계에 계신 분이고 전 서울 사람이지만 주변에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했는데. 그래서 우리 때는 여상이 많았지. 그렇죠. 여자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거기에 가서. 입문기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상고 가고. 그런데 요즘은 쉽지 않지만 그때는 되게 유수의 상고 나오면 은행 같은 데 바로 취직되니까. 삼성 이런데도 바로 가고. 네. 삼성대도 가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시절을 내가 봤었는데. 그리고 아까 그 얘기 있잖아. 자기 이렇게 잘 되면 더 좋은 남자만 잘 돼.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되면 좋은 남자 만나서 잘 되니까 우리 집이 좋아진다라는 건 말이죠. 그 딸이라는 사람은 우리 집안에 있는 대등한 구성원으로 생각했을 때 얘기인 거예요. 걔가 우리 집안을 같이 이끌어줄 견인차 노릇을 하겠구나. 왜 우리 구성원 중에 n분의 1의 한 명인데 네가 잘 돼서. 그런데 그거는 내가 알기로 그분들은 대답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남자 구성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비중 차이가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배신감 느껴지는 게 정말 딱 맞거든요. 대표님 말씀이. 그런 점에서 배신감 느껴지는 게 그런 식으로 커가고 나한테 투자할 때는 n분의 1로 앉혀주다가 나중에 아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막상 돈을 벌면 나한테도 돈을 바란단 말이지. 여기서 또 배신감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블 배신감. 그러니까 돈을 바라긴 바라잖아. 그러면은 돈을 바랄 거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던가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줬어도 잘 될 거를 굳이 억누리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돈도 더 많아지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거 계속. 아니 아니 아니. 내 머릿속에서 연산을 굴려본 결과가 이거라는 거야. 거기에는 뭐 이런 표현은 좀. 너무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아 그래요? 어떤 합리적이냐면 일단 첫째. 여성은 여성이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나가서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겠냐라는 거지. 그리고 네가 중요한 일을 해봤자. 예를 들어 어느 정도냐 봐봐. 딸이 의사가 됐다 칩시다. 그럼 네가 남자 의사보다 더 잘 볼 거라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큰 힘없이 저런 식으로 갈 거지. 얘를 봐봐라. 네가 지금 상고를 나와서 은행원이 됐어. 그래서 연봉이 예를 들어 한 1억 요즘으로 치면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남들이랑 비교해서 은행원 담아서 1억 되는데 그 1억 되기까지 은행원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그럼 그 비용을 남자애가 했으면 걔가 은행 들어가서 지금 2억 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무슨 짓인지 알겠어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너가 의사되봤자 너에게 의사되려고 너한테 돈을 써봤자 아들한테 의사되려고 돈 쓰는 것보다 못하다 이거지. 너가 여자 의사되봤자 남자 의사되면 되겠냐고. 그러면 내가 왜 너한테 그 돈을 써야 되지. 그래요 쇼님. 또 구구절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요. 그래요? 여성이 주도적으로 대단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상상력의 범주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사악하게 너 딴 쓰레기야 꺼져 이게 아니라 여성이 주도적으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라니까요. 아니 그럼 그런데 tk는 왜 그런 거예요? 왜 유독 tk가 그래요? 난들 알겠어요. 모르지 그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통적인 남녀차별이나 이런 건 뭐 이를테면 충청도 전라도에도 있어. 그런데 이 결이 달라요. 그 정도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폐쇄적이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이게 흘러야 이게 바뀌는데 그냥 고여서 썩은 것 같아요 그대로. 아니죠. 대구는 도시로서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 대구가 분진이 뭐니 하는데. 이런 인습적인 이런 것이 나는 그대로 남아서 썩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신석기 시대도 아니고 분지 정도의 어떤 지형적 한계는 고려시대 정도면 이미 다 극복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시로서 기능을 하지. 이게 사람들이 설명할 게 없다 보니까 분지의 배세성 뭐 이렇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충격적인 얘기. 내가 그 얘기해줄게. 뭐요? 제 주변 후배가 부산 싸나이인데 이분은 부산 싸나이긴 하지만 되게 좀 뭐랄까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부산 경남 친구들은 자기들의 가장 단점은 뭔가 근거 없는 그 우리 하나다 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더라도 자기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을 계속 믿고 따르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자기 아버지 시대 때 워딩에 가면 대구 사람 특히 대구 사람을 넓게는 경북 사람을 경상도의 전라도라고 그랬대. 경상도의 전라도. 여기 혐오가 몇 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우리 난 이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 진짜. 나 경상도의 전라디언이었구나. 나 이 말을 처음 듣고 그게. 저도 처음 들어봐요. 나 무슨. 그런데 우리 세대 쓴 말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세대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남 분들이 경북 사람들을 보면서 죄들 경상도의 전라도 사람이라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간 느낌의 같이 얘기를 해봤더니 얘기 느낌상으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서울, 경기 사람이 세침대기고 아까 그 경남 쪽이 왜 그 깍쟁이 이런 얘기하니까. 그렇죠. 세침대기 깍쟁이고 좋게 얘기하면 이제 개인주의적인 거죠. 그냥 차갑게 얘기하면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고 경남 이쪽이 아까 얘기했듯이 맹목적으로 좀 더 뭔가 우리 하나다라는 건데 그 사이 어딘가. 아 그러니까 그 경남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저 나쁜 것만 다 모여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 좋은 것만 한다. 쟤네들처럼 아예 개인주의 oh no 이건 아닌데 뭔가 갑자기 자기 친구들만 챙기면서 자기 주변만 챙기면서도.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보수적이잖아. 그러면서도 그 범위 나와바리를 넘어가는 순간 oh no가 되는. 나 뭔지 화갔어요. 그 태도 때문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경남은 oh no가 너 우리 친구야? 친구입니다 그러면. 너도 얘 친구 친구야? 우리 하나야 이런데. 막 우리 친구 아이가 하는 바로 그거. 이분들은 거기서는 그것까지는 아니다. 나 왔어. 그래 맞아? 저 왔어요. 맞아요. 수영님 왔어요. 맞아요 진짜.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난 그 표현이 너무 신박했어. 나 경상도의 전라디언이었구나. 아니 왜 수영님이. 뭐야 겸허가 몇 개야 도대체. 아니 고담시 시민권자라. 이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 빠갔어요. 우리가 몇 개의 혐오와 싸우고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요. 이 스튜디오에 몇 개의 혐오가 좀 떠다닌 거야. 약간은 겐지스 똥물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대체. 이건 진짜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 혐오야. 진짜. 진짜 전라도 혐오. 전라도 여자 뭐 아까 뭐 다 나왔어. 인종해. 냄새. 다 나왔어요. 진짜 이야. 여러분 교주인 제가 다 정화시키겠습니다. 배선진리. 아니 그런데 나는 그게 왜냐하면 반응이라도 해줘. 트럼프 찍자. 반응이라도 해줘. 진짜 이제는. 됐어. 편집해. 이제는 들은 채도 안 하네. 네. 왜 그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영화에 투자가 잘 안 된다. 네. 이제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투자가 안 된 이유는 여자 주인공이 된 영화가 성공을 못 해서요. 흥행이 된 게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흥행이 안 된 이유는 뭐냐면 그런 개중의 여자가 주인공 한 영화가 재미없어서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끼리 얘기했던 건 그거죠. 주인공으로서 여자 아까 말했던 거. 여자가 중요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잘 안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자가 중요한 일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전제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주인공 역할이 있잖아요. 한정적이고. 한정적인 어떤 거. 뭐 엄마로서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할들을 그렇게 파거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할들이 한정적이거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역할만 나오고. 그렇지. 왜 액션 영화만 봐도 무섭게 생긴 떡대들을 한참 주인공이 팔고 있으면 꼭 중간 보스로 섹시한 여성이 나오잖아. 그러면 바로 우린 느낄 수 있죠. 주인공을 적당히 괴롭히다가. 둘이 하겠네. 아니지. 주인공을 적당히 괴롭히다가 쓰러지겠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지. 하려고. 하려고. 어떻게 해. 몇 개 혐오와서. 우리 형 제발이요. 진짜. 왜 우리만 더러워. 청취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굳굳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방이 지금 너무 오염됐어요. 이제 우리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빨리 빨리. 사연자분의 개인적 문제로 돌아와서요. 영화를 결국 하고 싶은 분이잖아요. 영화를 하기 위해 위한 루트는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닌가요? 많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꼭 영화과를 나와야 한다. 물론 이분은 가고 싶어 하시고 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헐리우드처럼 유니언 조합제가 없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영화일을 하겠다고 해서 영화학에 온다면 그걸 막을 수 있거나 배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일단 전제. 그리고 영화학과 관련학과를 가신다면 당연히 아름아름 일자리를 소개받기가 더 쉽겠죠. 그러니까 좀 더 그 내부로 들어가기가 좀 더 쉽겠죠. 그 차이예요. 그냥 그 차이인데 그거는 충분히 본인의 의지로 그 두 차이는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일단 어떤 업계의 문제인 거고. 그다음 문제. 어떤 파트를 공부하실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관련 업계 내부자 그러니까 메이커로서의 관련 업계에 들어간다는 건 뭐가 있냐면은 이건 이제 예술계에 늘 존재하는 문제인데 컨템퍼러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와는 조금 다른데. 동시대성. 트렌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유구한 어떤 영화로 치면 영화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 속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동시대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내부자가 아니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언어로 갑툭튀할 수 있어요. 김기덕 감독처럼. 그런데 그거는 정말 김기덕 감독님처럼 정말 그런 말도 되는 야성인. 그런 사람이 많으면. 야성인으로 가능한 건데. 그런 사람이 많으면 김기덕이 김기덕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죠. 이제는 영화계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소재로 다뤄질 때가 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 어떤 것들 그리고 어떤 영화 언어적인 것 미학적인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그런 흐름을 놓칠 수가 있다. 그런데 본인이 김기덕 같으신 분이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오고. 김기덕은 왜 김기덕인가요. 왜냐하면 김기덕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김기덕이. 김기덕인 거잖아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와 관련자분들이 김기덕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가 괴물이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런 류의 내부적인 인사이더로서의 고민과 전혀 결이 다른 지점에서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작품들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떤 갈 길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길을 가든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이건 전제입니다. 이건 대전제예요.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지만 제가 만약에 확률상 만약에 영화학과를 못 가시고 지금 하고 계시다든지 돈을 벗고 나중에 영화일을 학교에 다니지 못하신 채로 영화업계에 가신다면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화학교 그러니까 어떤 아카데미에서 나오지 않았던 컴플렉스를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쉽지는 않다. 대학 말고 다른 아카데미도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한예종도 있고 영화 아카데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노력하시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어요. 영화 아카데미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하실 때 그런 아카데미즘에서 나오지 않아서 약간의 컴플렉스를 발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영화학과를 나왔지만 저희 기준에서는 알량한 제가 무슨 카이스트도 아니고 무슨 저기 뭐? 뭐도 아닌데 하바드도 아닌데 근데도 이게 무슨 마치 진골선골처럼 학교를 나와서 영화과를 나오셨으니 이거 약간 공채로 뽑힌 사람이라 경찰 학교 출신이나 이런 것 느낌처럼 그렇죠. 그래서 영화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나를 왠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당신과 나의 학력이나 지식 수준 차이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접고 들어온다든가 혹은 나에게 컴플렉스를 느낀다든가 그것 때문에 나에게 반발한다든가 혹은 역으로 나를 꼬아본다든가 그런 것들만 아니었어요. 대표님이 잘못했네. 나의 나의 종특이 있잖아요. 백년손님.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컴플렉스의 차원인데 영화학과를 나오지 않아서 그 전에 말씀하신 건 컨템퍼를 동시대성에서 유리되는 거 있잖아요. 한 몇 년 유행 놓치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불편함의 차원이잖아요. 불편함이 아니라 메이커로서는 잘못되면 되게 치명적인 순간이 많아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이다. 평생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역사를 공부하고 선생님이 있다는 건 말이죠. 그동안에 예를 들어 영화는 백년사니까 영화 백년사의 시행착오를 압축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압축해서 겪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만히 냅뒀으면 여러분의 평생을 바쳐서 한 몇 번 할 시행착오를 전 세계 몇 천만 명이 모여서 시행착오를 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데 그걸 놓치게 되면 그 백년 동안의 수천만 건의 시행착오 중에 하나에 걸려들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딴은 여기까지 연구해서 독자적으로 왔는데 어느 순간 그게 영화 역사에서 하등 누군가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해버린 실수 해버린 거 심지어는 그게 실수일 심지어는 그게 성취이면 모르겠는데 야 이게 50년 전에 누가 했던가 모르겠는데 50년 전에 이미 했던 실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시행착오를 몰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예가 있어요. 어떤 아마추어 기타리스트가 실용음악과를 가시려고 그분이 되게 또 50대? 그러셨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열심히 연습하셨대요. 그래서 입시 현장에 가신 거야. 대학에 들어가려고. 나도 이제 실용음악과에 가야겠다. 좀 더 깊게 배우겠는데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자기 먼저 앞서 들어간 친구가 연주하는 걸 듣고 실기하는 거 시험 보는 거죠. 그걸 듣고 그 자리에서 너무 눈물이 나서 시험을 안 보고 돌아오셨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컨템퍼러리의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꼬마애가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주입시켜 놓은 정도의 만큼의 레벨에 그걸 몇십 년 동안 한 거죠. 그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예쁘다. 그런데 그걸 느낀 거죠.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이게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이 트랩에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리기가 더 쉽죠. 걸리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높죠. 훨씬 높죠. 아니, 이거는 꼭 이쪽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라도. 제가 정말 비슷한 걸 느끼는 게 학부에서 학부 사실 배우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게 꼭 필수적인 과정이 뭐냐면 학부에서 인문학을 안 했던 사람들이 박사나 혹은 석박사만 왜냐하면 석박사 쪽으로 하면 은용이기 때문에 자기 다 공부하는 것만 한다고 삐 처리해 주세요. OO씨. 맞습니다. 그것만 하고 나서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거죠. 수백 년 동안 혹은 수천 년 동안 인류 사상가들이 다 시행착오를 겪어서 한 거를 자기만의 고뇌로 한 1500년 전에 거를 도달한 거야. 그러면 이건 너무 진리기 때문에 TV에 나와서도 너무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삐 처리해 주세요. OOX자님. 그거 보면 그 전공자들은 진짜 기도 안 차시겠다. 기도 안 차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 가지고 내가 부끄러워 가지고 막 온몸에 소름이 돋거든요. 부끄럽지 완전. 부끄럽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 사람이 느끼는 저 확신감 있죠. 그 표정에서 나오는 그 그 확신감이 옛날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레포트 쓰다가 느껴지는 확신감이 거든요. 그런데 그 레포트를 다 쓰고 이제 그다음에 자 그러면 교수님이 아 레포트 잘 읽었고 우리 레포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 이불킥. 아니 그 레포트가 파괴되는데 3분도 안 걸려요. 괜히 교수님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카이브가 그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시회도 얘기했던 우리 꼬마 때 혼자 공회전화 다가 어른들이 야야야 그거랑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스스로 안녕하세요 전 철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인문학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의심 없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몇 명의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에. 우리가 의심해봐야 된다. 정말 하는 얘기의 수준을 보면 그런데 또 이해가 가니까 더 부끄러운 거야. 왜 그런지 알겠거든. 이런 비슷한 얘기 되게 많은 게 발명계에서도 이게 많아요. 진짜 한 30년 40년 동안 뭔가를 발명해갖고 특허 내려갔는데 벌써 100년 전에 나온 거고 실제로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좋은 스승님 그러니까 여기서 스승이란 건 굳이 나보다 뭐 더 높은 레벨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씬. 어떤 씬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그 교류와 흐름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가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작게는 영화 동아리에서 시작할 수 있고 영화 무슨 동호회 무슨 영화 카페 그런 데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약간 촉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혹시 지금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나를 의심하는 습관이 있으면 사실 컨템포러리에 다가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컨템포러리에서 유리되는 순간이 뭐냐면 자기 확신 때문이에요. 내가 해냈어. 내가 누구도 모르는 위대한 발견을 했어. 위대한 성찰을 했었는데 내가? 라는 거. 그런데 바로 그 자기에 대한 의심이 컨템포러리 오히려 오히려 그걸 지속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의심하면 오히려 컨템포러리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거 참 느껴질 수 있어요. 아직도 난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아니거든. 그 의심이 없는 사람들이 자아내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본인은 몰라. 영학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고 이제 부모님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님은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영학과 진학은 충분한 효용성이 있다. 효용성이 있다. 아니 그거는 어디든 그렇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맥처럼 뭔가 있는 것은 더욱더 그렇다. 혈연지원 해견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는 시우님 방금 진행하려고 하셨던 사연자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가족과 단절하면 나쁜 딸인가 이거 여성이신 시우님께서 나쁜 딸 아니에요. 제가 눈을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가족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피 내가 힘든 만큼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면 한 발 떨어져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떨어지면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은 아니었구나라는 게 알 수도 있고 생각보다 사실은 더 힘들었는데 내가 몰랐네? 이럴 수도 있고 조금 한 발 물러서는 거 확실히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인생 기니까 떨어졌다가 서른쯤 됐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었네 하면서 이제는 내가 부모님이랑 친하게 되겠네 할 수 있잖아요. 너도 이제 어른 됐으니까 이제 좀 알겠냐? 이렇게 된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있고 맞았네. 그때 선택이 옳았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관없어. 괜찮아요. 시우님은 탈대구에 성공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우님도 정말 전형적이지 않나요? 제발 대구 여자라면 탈대구 합시다. 졸업해서 취직을 한 후 월급을 모아서 탈대구에 성공해서 지금 서울 시민이시잖아요. 서울에 세금 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세금. 고향을 배신하고 말이야. 배신하려고요. 1도 거리낌이 없네요 제가. 지금 이 사연자분이 서러움과 죄책감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자기 감정이 정당한가 혹은 부당한가 고민하기 이전에 이 감정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좀 떨어져서 보는 시간이 필요할 듯 한 것 같고요. 이 말씀은 아까 또 대표님이 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은 1, 2년 혹은 3, 4년 늦는 게 엄청 큰 것 같죠. 굉장히 치명적으로 지금 느껴질 바로 그때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업계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실패하다가 결국 어떻게 뜨는지 이것은 천차만별이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못 가요. 그리고 운의 요소도 있고 우연의 요소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길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리고 가족이든 남이든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쁜 사람 좀 되면 안 돼요. 내가 뭐 누굴 죽이는 것도 아니고 광도질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쁜 사람 좀 돼도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은 부모님을 완전히 배신하는 그 천하의 부로녀와 그다음에 악마 같은 가족에서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는 어떤 딸과 그 사이에 양극단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잖아요. 허벅지살 잘라서 조녀 미디어 멜돈으로 구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체중을 줄이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현실의 거리 그 지점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고 그 지점에서 자기가 이 정도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그 금방이 있을 거잖아요.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몰라요. 그리고 무슨 페이스북처럼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지점을 자기가 선택하면 된다. 당장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하다 보면 맞아요. 그리고 진짜 모르겠고 그러면 한 발 떨어지기 힘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봐요. 그러면 보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돈 얘기를 좀 잠깐 했는데 일단은 어떤 그런 디폴트된 기대를 굉장히 낮춰야 된다. 이거에다가 그것도 포함하고 저것도 포함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애초에 그런 건 거의 다 나와야 돼요. 제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하실 계획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짜시는 게 좋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지만 빨리 어디를 가는 게 제일 현명한 생각인 것 같군요. 저도요. 그런데 제가 대구 출신 여성분들에게 하나같이 들은 말은 더 빨리 나오지 대구를 떠나지 못해서 후회된다는 말을 그럼요. 한 살이 더 어릴 때 나올 걸. 공통적으로 들었어요. 한 살이 더 어릴 때 나올 걸. 시온님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동의해요. 저는 지금 당장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지역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냥 그것보다는 일단은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렸다고 서울에 왔더니 좀 더 어릴 때 와서 이 문화를 향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그 동네보다는 재밌는 게 많아요. 계획이 있으시면 빨리 재밌는 거야 많겠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데 지금 당장 생각하실 건 아니고 지금은 그냥 제가 늘 하는 거 한 치 앞만 생각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계획해가지고 실행에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행에 옮기는데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건 나중에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지. 그 정도는 그러니까 왜 1, 2년이 별거 아니다라는 말을 여기도 적용할 수 있다고요. 지금 그냥 실행하신다면 예를 들어 그게 대구를 탈출해서 저기 뭐야 서울에 방을 잡고 산다 이런데 그게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고 잘 된 결과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게 뭔가 좋았을 수도 있고 나빴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데 그러려면 어쨌든 계획은 조금 치밀하게 잡아야 된다.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으니까요. 저는 치밀하면서 좀 은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 말을 흘리면 조금이라도 흘리면 또 집안에 분란 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확 서면 그냥 상담하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 마음만 섰으면 그대로 진행하시다가 자 저 내일 올라가요. 다음에 내려올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지부진하게 말하면 절대 안 나주십니다. 이 사연자분의 시온님이 대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건 선배님의 말씀이시고요. 제발 대구 여자만 탈대고 합시다. 서울 내기인 저는 지옥주의로 오임받을 수 있는 말은 저는 끝까지 피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지 않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고요. 우리 사연풀이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의문의 그녀가 아니죠. 이번에는 대구의 그녀. 고담 출신 서울시민 시온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성입니다. 고담 출신실입니다. 감사합니다.